서울시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68km 길이의 철로를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선로가 깔려있는 곳에는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철도역 부지는 문화상업시설로 복합개발됩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등은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요충지로 꼽힙니다. 긴 세월 동안 지역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소음유발과 주변 노후와 지역단절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5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지상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68km의 철길, 39개의 역사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경부선 지하에는 약 15조원, 경원선 지하에는 약 10조 6천억 원, 총 25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비는 상부공간 개발 이익을 통해서 충당됩니다. 우선 열차가 지나다니던 선로 부지 37만 평은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주요 철도역이 자리잡고 있는 52만 평은 문화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대형 빌딩으로 복합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역 등 대규모 역사는 상업지역으로, 규모가 작은 역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는 2035년 철도 지하화가 완료된 이후 개발에 돌입하는 만큼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